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지난 주말도 같이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매주 화요일이 되면요. 화요일 방송은 항상 여러분들께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느낌 그런 소중한 기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화요일 방송은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미주은을 만나셨으면 합니다. 어제 월요일날 주가의 하락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초부터 지금까지 주가 하락을 보니까 총 10%가 넘는 하락을 보여왔고요. 다우존즈 같은 경우도 6.7% 이번 달 초부터 빠졌습니다. 그리고 S&P500도 9월달 초부터 여태까지 하락한 걸 다 합쳐보면요. 8.37%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주가의 하락이 9월달 들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배터리 데이인 거 아시죠? 그래서 테슬라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나 아니면 테슬라를 꼭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테슬라로 인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반등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윗으로 이 축제 분위기를 조금 깨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말하기를 뭐 내일 배터리 데이가 있는데 너무 기대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내용을 트윗을 했거든요. 이 하이볼륨 프로덕션 대량 생산을 하려면 2022년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이다. 따라서 축제에 약간 찬물을 껴지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장이 마감될까지는 플러스로 끝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이 마감된 후에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 발표가 되면서 장 후 7% 빠지는 안 좋은 모습을 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 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일론 머스크에 욕을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사실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요. 뭐 일시적인 주가의 상승보다는 사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강화라든지 아니면은 테슬라 기업의 근간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기업의 가치가 늘어나는데 그 커다란 의미를 두는 쪽이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주가가 오르면 사실 우리가 뭘 하겠어요. 테슬라라는 기업을 믿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건데 당장 주가가 올랐다고 내일 모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따라서 주가가 오르면 사실 우리가 얻을 만한 이익은 별로 없거든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월급이 들어왔는데 그 돈을 가지고 추가로 테슬라를 매수하거나 이럴 계획이 있을 때 그 매수 금액만 올라가는 거니까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 아니면 파망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지금 막 시작한 우리 투자에 별로 도움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가 꼭 주식을 팔아야 할 때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을 매도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투자 기업의 근간이 흔들릴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등하게 더 힘이 좋은 그런 경쟁자가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재정 상태가 나빠졌다든지 어떤 투자 기업의 근간이 흔들릴 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판매해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선택의 이유가 사라졌을 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그런 소셜메디어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이 앞으로 4차 산업 특히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 이런 데 투자하고 있는 것을 알고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그걸 다 포기했어요. 아니면 미국 정부에서 페이스북은 소셜메디어에만 집중하라고 압력을 넣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 종목을 선택할 때 그 커다란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해당 주식을 매도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로 갑자기 현금이 필요할 때 뭐 돈이 필요할 때가 생길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항상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지만요.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아프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생겨서 커다란 돈이 지출이 필요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주식이 지나치게 고평가되었을 때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 가장 판단의 기준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고평가라는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고요. 주식이 고평가됐다는 것은 사실 시장이 고평가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장과의 연관관계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어떠한 시기가 주식이 지나치게 고평가되었는지는 사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Fear and Greed 인덱스를 살펴보니까요. 현재 51까지 떨어져 있더라고요. 지난주에는 59까지 올라간 모습 보였었고요. 한 달 전에는 70 가까이 올라간 적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지금 51까지 떨어져 있는 Fear and Greed 인덱스를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아직 한 달 반이나 남아있는 미국 대선을 생각해 볼 때 아직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급락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한 이 시점을 이용해서 추가로 조금 더 매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의 내용은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현금 비중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다는 그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진행하는 영상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금 보유가 전무하다. 현금이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런 상황이면 사실 현재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높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꼭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영상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월 22일 화요일 영상의 제목은요. 내 주식 중에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은? 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내 주식 중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 같이 찾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애널리스트 레이팅 포 S&P 500. 마켓의 애널리스트들이 레이팅을 하잖아요. 그 레이팅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그런 산업군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개인 종목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캐치미 뷰 원트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챕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은 물론 오늘 영상의 내용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 종목들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분석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 9월 1일 방송에서 저의 포트폴리오 업데이트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었잖아요. 이때 공개했던 영상에 나와있던 모든 종목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 종목들의 9월 1일 날 가격 그리고 오늘 현재 가격을 비교하는 그런 분석 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의미로 제외한 종목 그리고 추가한 종목에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먼저 추가 매수 의사가 아예 전무한 종목은 오늘 분석에서 제외를 했고요. 두 번째로 이미 전량 매도한 종목이 좀 있습니다. 이 종목도 분석에서 완전히 제외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높은 PS레이셔로 제가 투자할 의지가 없었던 그런 종목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을 4개를 임의로 추가해서 함께 비교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분석은요. 평가 금액 순입니다. 즉 이 순서는요. 제가 얼마만큼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리스트를 지금 정리를 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아마존이고요. 두 번째가 테슬라, 세 번째가 애플, 네 번째가 리본고, 다섯 번째가 엔비디아인데 과연 지난 21일, 지난 3주 동안 어떠한 주가의 변동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제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무려 13%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오히려 플러스고요. 애플이 지금 11.8% 따라서 저의 포트폴리오에 조금 영향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가장 보유량이 많은 아마존 그리고 세 번째로 보유량이 많은 종목인 애플 두 가지가 13%, 12%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리본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8%니까 거의 하락하지 않은 모습 보여줬고요. 엔비디아는 4.8% 나름대로 선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여기 네 종목이 있습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 파이버, 디즈니, 쇼피파이 이렇게 네 종목은 제가 사실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인데요. 이번 분석에는 일부러 넣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분석의 결과에 따라서 이 네 종목 중에 일부 종목을 매수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공부도 마친 상태에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여태까지는 너무 그 주가가 높아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던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결과에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사뭇됩니다. 자 다음 분석은요. 지난 3주 동안 하락장이 굉장히 지배적이던 이 나쁜 조건에서 그나마 선전한 종목들을 한번 리스트업을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보시면요. 탑에 지금 워크호스가 있습니다. 워크호스는요. 지난 3주 동안 주가가 무려 플러스 85% 대단하죠.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종목이 떨어지는 그런 급락장에서 84%가 넘는 상승을 보여준 거는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주가의 변동이 긍정적이었던 종목은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3주 전에 비해서 주가가 오히려 16.4%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마켓의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좋은 레이팅을 내놓으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지키고 있었고요. 데이터독도 나쁘지 않습니다. 6.2% 상승을 했고요. 니오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장의 영향을 조금 덜 받은 부분도 있고요. 실적이 워낙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플러스 1.7%로 지금 변동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1.5% 플러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이 파이버 역시도 1.6% 플러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밖에 마이너스이긴 한데 거의 포지션 사수에 성공한 그런 종목들 5개를 보여드리면요. C 같은 경우도 1.3%만 떨어졌으니까 이 폭락장에서 선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리본고도 대단합니다. 리본고도 1.8%밖에 하락하지 않았고요. 파스리 같은 경우도 2.3% 마이너스 텔라다기 마이너스 2.8% 스퀘어가 마이너스 3.1% 이렇게 11종목은 그나마 지난 3주 동안 많이 힘든 장에서 선전한 그런 종목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요. 그러면 이 3주 동안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탑에 있는 종목이 지금 쇼피파이네요. 그렇지 않아도 저는 쇼피파이가 보여주고 있는 엄청난 매출 상승대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1100달러가 넘었던 그런 주가 1134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그 주가가 927까지 떨어지면서 무려 18.2% 주가가 하락한 모습을 3주 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의외로 페이스북이네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293이 넘는 주가가 지금 248까지 떨어져서요. 15.5% 떨어진 모습입니다. 다음 세 번째 종목은요. 인투이티브 서지컬 ISRG라는 종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로버트를 가지고 수술을 하는 의료기계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기업이 지금 3주 동안 13.4%가 떨어졌습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는 올 초부터 계속 바라보고 있었는데 주가가 항상 우상해하는 모습만 보였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13% 이상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마존 닷컴입니다. 아마존 닷컴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3,400을 넘어가던 주가가요. 지금 2,960, 3,000 밑으로 떨어져서 13%가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알파벳 구글도 지금 13%가 떨어졌고요. 애플은 11.8% 슈레딩거가 11.7% 마이크로소프트 11.5% 페이파리 10.4% 이렇게 10% 이상 떨어진 종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9월 초에 시작된 폭락장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그래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면서 버텨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종목들이 굉장히 심한 추세로 하락을 보여줬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우리가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선전한 종목을 추가로 매수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폭락한 종목을 추가로 매수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인지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선전한 종목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종목들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주가 하락을 보이지 않은 이유는 뭐 굉장히 좋은 호재가 있다라든지 실적이 다른 종목보다 월등히 나았다든지 어떠한 좋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 종목들을 계속 믿고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들은 어떠한 학습 과정을 끝내서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뢰를 계속 믿고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그 종목을 추가로 매수하는 것이 더 현명할지 이 결정을 제가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결정을 만들기 전에 한 가지 더 살펴볼까 합니다. 언앤리스트 레이팅 또 S&P 500 S&P 500의 종목들을 이 많은 마켓의 언앤리스트들이 평가를 항상 해주고 있는데요. 이 평가 내용을 분석한 기사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보시면은 팩트셋이라는 그런 웹사이트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사인데요. 이 기사의 내용 지금 9월 18일이니까 따끈따끈한 그런 기사입니다. 자 2020년 4.4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 마켓의 언앤리스트들은 과연 S&P 500의 어떠한 분야, 어떠한 종목의 지금 베팅을 좋은 평가를 주고 있는지 거기에 관한 기사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S&P 500에 대한 웨이팅이 무려 10,256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10,256건을 분석한 내용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는 S&P 500에 들어가 있는 500개의 종목을요. 총 12개의 섹터로 나누어서 어떠한 섹터가 지금 조금 더 좋은 웨이팅을 받고 있는지 분석을 해본 내용입니다. 가장 좋은 웨이팅을 받고 있는 분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헬스케어잖아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바이가 무려 62%고요. 홀드가 33%, 셀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헬스케어 섹터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 95%가 지금 홀드 아니면 바이를 받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전망이 밝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좋은 웨이팅을 받고 있는 섹터는요. 의외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지금 바이가 61%, 홀드가 35%고요. 셀 같은 경우는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점수를 받은 그런 섹터는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즉 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기업을 얘기하는 거겠죠. 바이가 59%, 홀드가 34%, 셀이 지금 7%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고요. 바이가 56%, 홀드가 37%, 그리고 셀이 7%입니다. 반면에 지금 가장 좋지 않은 웨이팅을 받고 있는 섹터를 살펴보면요. 파이낸실이 46%만 바이고요. 홀드가 47%, 그리고 7%가 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2가지 섹터 중에서 셀 웨이팅을 가장 많이 받은 섹터가 어딘지 살펴보니까요. 지금 컨슈머 스테이플즈가 10% 셀을 받아서 가장 셀을 많이 받고 있고요. 리얼 에스테이트, 즉 리츠죠. 리츠즈도 지금 9%가 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안 좋은 기업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섹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헬스케어가 지금 바이가 62%로 가장 좋은 웨이팅을 받고 있는데 이 62%는 과거에 비해서 올라간 수치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헬스케어 섹터가 지난 2019년 12월 달에 받았던 웨이팅은 59%가 바이였고요. 그 이후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3월 달에 62%까지 올라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 60% 떨어졌고요. 61%, 61%, 61%. 따라서 최근 9월 달에 들어서 헬스케어 섹터에 지금 조금 더 후한 웨이팅을 애널리스트들이 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반면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달 그리고 작년 12월 달만 해도 66%, 67%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계속해서 웨이팅이 하락하는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따라서 실제로 61%라는 그런 점수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웨이팅이기 때문에 크게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고 정리가 되고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S&P500에 들어있는 500개의 기업 중에서 가장 좋은 웨이팅을 받은 탑10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바이만 100% 받은 3가지의 기업이 있어요. 첫 번째는 퀀타 서비시즈라는 그런 기업인데요. 퀀타 서비시즈는 전기라든지 파이프라인, 산업용 아니면 통신용 인프라 스트럭처를 만들어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컨트랙터 베이스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어슈란트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이 어슈란트라는 기업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회사입니다. 일종의 보험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반가운 이름이 나타나네요. 텔레다인. 텔레다인은 우리가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테슬라를 제치고 S&P 500에 들어가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된 그런 기업이잖아요. 지금 텔레다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 테스팅 전문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고요.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이 현재 받고 있는 모든 레이팅의 100%가 바이 시그널을 불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요. 그러면 반면에 굉장히 안 좋은 레이팅을 애널리스트들이 주고 있는 기업들을 탑10을 정리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위에 있는 기업은 아메리칸 에어라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항공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갈 길이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서 20%가 지금 바이를 주고 골드는 35% 무려 45%의 애널리스트들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팔 것을 지금 권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이는 이름은요. 센츄리 링크라는 기업입니다. 센츄리 링크는 텔레콤 회사인데요. 네트워크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프랭클린 리소시즈는요. 투자 자문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WEC 에너지 그룹은 전기 아니면 가스 이런 거를 공급하는 에너지 회사다. 이렇게 네 가지 회사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애널리스트 레이팅을 받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이 네 회사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캐치 미 피 원트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를 공개합니다.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은요. 바로 추가 매수할 계획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세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넘게 계속 보유할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10%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아무래도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의 주가보다 훨씬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가격에서도 5% 이상 아니면 10%까지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에 조금 더 매수하면 되는 거고요. 약간의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쇼피파이 그리고 인투이티브 서지칼도 매수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종목은요.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리고 이미 공부도 해놨고 좋은 기업이라고 믿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지나치게 PS레이셔가 높아서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60이 넘어가는 그런 PS레이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마 매수의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3주 동안 쇼피파이 그리고 인투이티브 서지칼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매수 기회가 찾아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대량의 물량을 확보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약간 매수를 하면서 차후의 주가 흐름을 지켜볼까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인투이티브 서지칼 ISRG 영상 기획입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칼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께 ISRG라는 기업을 한번 소개를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투자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확보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시장은 언제든지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아니면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가든 내가 마음이 편하려면 항상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현금만 확보되어 있다면 주식이 올라가면 보유한 주식이 올라가서 좋고 그리고 주식이 떨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고 어느 쪽으로 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스트레스가 없다. 이 부분 때문에 저는 현금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피력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시작했고요. 또 투자 자금도 100% 여유 자금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가거나 떨어져도 이렇다 할 감흥이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혹시나 미주온때밀 여러분들 중에 저와는 다른 상황, 다른 조건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주가가 떨어지는 날이면 그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실까 저 역시도 마음이 초조해지곤 합니다. 항상 잔소리처럼 말씀드렸듯이 현금 꼭 보유하시고요. 분산 투자, 분할 매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